저는 감동란, 과학드림, 김포퍼, 레드필코리아, 리섭, 법가, 이과형, 자청, 조던 피터슨, 특이점, 흑자헬스가 진화심리학을 엉터리로 소개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저는 자칭 제야 진화심리학자이지만 진화심리학자가 쓴 논문이나 책에 비전문가가 진화심리학을 옹호한답시고 한 말에 결코 관대하지 않습니다. 나무위키의 진화심리학 항목과 위키피디아의 진화심리학 항목을 비교해봅시다. 위키피디아에서는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진화심리학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와중에 진화심리학 논쟁을 다룹니다. 반면 나무위키에서는 진화심리학에 대한 적대적 비판이 주인공 행세를 합니다. 진화심리학이라는 제목을 달아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진화심리학을 소개하는 과업에는 아예 관심이 없고 진화심리학을 까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보입니다. 이게 백과사전이 취해야 할 태도입니까? 진화심리학을 그런 식으로 까고 싶다면 진화심리학 항목이 아니라 진화심리학 비판 항목을 따로 만들어서 까야 그나마 형식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일 겁니다. 나무위키에 따르면 진화심리학에 대한 적대적 비판이 많은 이유는 진화심리학이 한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진화심리학계가 또는 진화심리학자들이 대체로 상당히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의 진화심리학자들 중에 가장 유명한 최재천을 서른편에 육박하는 영상들을 통해 어떤 식으로 작살됐는지 살펴보십시오. 제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전중한의 책 3권을 지독하게도 상세하게 비판했습니다. 전중한의 박사학위 지도교수이자 세계적으로 저명한 진화심리학자인 데이비드 버스의 책 2권도 마찬가지로 상세하게 비판했습니다. 저는 감동란, 과학드림, 김포퍼, 레드필코리아, 리섭, 법가, 이과형, 자청, 조던 피터슨, 특이점, 흑자헬스가 진화심리학을 엉터리로 소개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저는 자칭 제아 진화심리학자이지만 진화심리학자가 쓴 논문이나 책에 비전문가가 진화심리학을 옹호한답시고 한 말에 결코 관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화심리학 전쟁이 여전히 요란하게 계속되는 주된 이유는 진화심리학자들이 한심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진화심리학을 적대시하는 작자들이 진화심리학자들보다 무지막지하게 더 한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진화심리학을 극도로 증오하는 꼴패미들이 얼마나 한심한지 알고 싶다면 제가 마리루트의 책, 나는 과학이 말하는 성차별이 불편합니다를 어떻게 세세하게 아작내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무위키의 진화심리학 항목을 작성한 사람이 꼴패미인지 여부를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무지와 무논리를 자랑하면서 진화심리학을 깨부쉈다고 착각한다는 면에서 나무위키의 진화심리학 항목은 대단히 꼴패미스럽습니다. 꼴패미든 마르크스주의자든 정신분석가든 자칭 진보주의자든 리처드 루언틴이나 스티븐 제이 굴드처럼 진화생물학 전문가로 통하는 작자든 진화심리학에 말도 안되는 시비를 걸면서 진화심리학을 무찔렀다고 우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유튜브 영상들을 통해 그들의 진화심리학 비판이 얼마나 개판인지 하나하나 까발리겠습니다. 당장은 몇 편의 영상들을 통해 나무위키의 진화심리학 항목을 아장내겠습니다. 뭔가 유식한 척하면서 진화심리학을 비판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비판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됩니다. 이럴 때 혹세무민이라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혹세무민이라는 말을 하고 나니까 제가 10여 년 전에 썼던 글이 번뜩 떠오릅니다. 뭔가 유식해 보이는 말을 하면서 진화심리학에 말도 안되는 시비를 거는 꼬락선이가 나무위키의 진화심리학 항목과 닮아 보입니다. 기무제가 나무위키의 진화심리학 항목의 작성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저는 전혀 모릅니다. 좀 더 생각해보니 비슷한 짓을 한 끔찍한 혼종이라는 작자도 있었습니다. 기상캐스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